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고2 학생들 위에서 제가 퀘스트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정말 한번 믿어볼래요? 이만큼만 공부하면 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실제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이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모의고사 점수가 60점대 초반, 중반이었고요. 학교 내신은 그거보단 잘 나왔어요. 학교 내신으로 따지면 3 나올 때도 있고 2 나올 때도 있는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요. 6개월 만에 영어가 1등급 나오더니 결국에 2학년 2학기 이후로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놓친 적이 없는 학생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접니다. 지금 제가 자기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마음 너무도 잘 알아서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영어 공부라고 하는 거 솔직히 거의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별로 안 했을 뿐더러. 두 번째가 영어 단어 외우면 영어 공부 다 한 거라고 오해를 했어요. 영어 단어는 외웠어요. 많이 외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모의고사 보면 맨날 60점대 중반. 그 다음에 학교 내신은 그거보단 잘 나오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2등급,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는 정도. 제가요. 정확히 6개월 만에 영어 1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고 2, 2학기 이후로는요. 영어를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평범했다가 영어 학교 최고가 된 게 저고요.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조카 얘기를 할게요. 제 조카 녀석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 녀석이 아니 작은 아빠가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사면 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영어 공부를 단어 외우는 걸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 저랑 비슷하게 저번에 좀 잘 봤습니다. 모의고사는 70점대 중반. 점수도 안 나와. 그 녀석 결국에 참고로 수능 봤고요. 일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요. 지금 이 타이밍 겨울방학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만큼만 공부하면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요. 가장 적게 공부해야 돼요. 국어 빡세게 해야 됩니다. 영어요? 그래. 하셔야 돼요. 수학이요?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국어하고 수학은 진짜 말도 안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영어는 딱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데 놀리지 마세요. 일주일에 6시간입니다. 어? 안 놀라시네요. 하루에 1시간 꼴입니다. 제가 하루에 1시간 꼴 제대로 투자해서 아까 말했던 내 조카도 나도 그 다음에 현장에 있던 학생들도 정말 평범했던 애들이 다 일 찍었던 게 주 6시간 공부. 하루에 1시간 꼴 공부해요. 제가 시간은 정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따가 제가 결론적으로 분량을 말씀드릴 텐데 그럼 이 시간을 뭘 공부하느냐 영어는요 어휘 되고 해석 능력 되면 90%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일 때 어휘는 외웠습니다. 이 공부 안 했습니다. 나 혼자 매일매일 몇 개 지문이라도 꾸준하게 해석하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망한 케이스. 자 이 케이스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아마 어휘도 안 한 학생이 있을걸요?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없죠. 영어는 되게 간단해요. 어휘 되고 해석 능력 되면 90% 끝난 건데 이거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말 물론 해석 공부하는 학생은 없어. 어휘만 남겼던지 아니면 어휘 해석 둘 다 공부 안 했던지 둘 중에 한 할 텐데 이거만 공부하면 점수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왜 가능한지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뭘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드릴게요. 어휘입니다. 보통 망하는 케이스 학생 얘기할게요. 제가 어휘 책을 사서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 외운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고3 어휘 중에도 고난도 어휘예요. 한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거를 외운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이 그 고난도 어휘를 외웠다고 쳐도요. 고2, 1년 동안에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 언제 나와요? 고3 때 나올까 말까 해요. 그건 뭐예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이냐. 어휘를 외울 때도 자기 학년에 맞는 걸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겁니다. 3등급 기준으로는요. 저희가 한 번 테스트를 한 번 해봤어요. 3등급 전후로 되는 학생이 한 회 모의고사를 보면요. 모른 어휘가 한 7개에서 10개를 왔다 갔다 해요. 1등급이 나온 학생들 전체 어휘 다 아는 거 아니죠? 2, 3개 모릅니다. 지문 전체에서 2, 3개 몰라도 1은 나오거든요. 근데 3등급 학생이 보통 지문 하나에 7개에서 10개를 모르면 한 회 모의고사에 약 200개 어휘를 이거예요. 외운 적이 아예 없던지 외운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이게 2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뭘 공부하느냐. 진짜 미니몸이에요. 최소 1월, 2월 달에는 최소 3개년 고2 기출문제에 있는 어휘는 남기해야 돼요. 고3걸로 먼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망한 케이스예요. 학년에 맞는 걸로 공부해야 돼. 또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솔직히 1학년 때 너무 공부 안 해갖고요. 저 완전 노베이스예요. 고1걸로 외우세요. 고1 기출문제 어휘도 모르는 학생이 고2 기출문제 아니면 내신 공부 못합니다. 학년에 맞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휘책을 구매하더라도 학년별로 좀 나와 있는 거 난이도가 좀 정해져 있는 거 그런 책을 공부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공부량이 나왔으면 또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설명 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무슨 50개, 100개 외우라는 그런 말도 안 얘기 안 합니다. 하루에 100개 외울 수는 있어요. 내일 테스트라면 한 달 지나볼래요? 100개 외운 것 중에 하나, 두 개 기억날까 말까 합니다. 단어는 30개만 외우세요. 30개 외우는 건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외운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외운 거예요. 아침에 10개 외우고 10개 외우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점심에 10개, 5분도 안 걸려요. 저녁에 10개,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거를 몇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래, 쉬는 시간마다 두 번씩 더 읽자. 밤에 한 번 더 읽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쪼개서 외우면 금방 외우거든요. 이거를 6일 동안 공부해요. 4주 한 달을 곱하면 720개 외우예요. 1월, 2월을 공부하면 1,400개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천재가 아닌지라 이렇게 외워도 400개 까먹었다가 칠게요. 천개는 기억합니다.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하잖아요. 내가 장담할게요. 6개월 이상 이걸 유지하면요. 모의고사 볼 때 모른 어휘 거의 안 나옵니다. 만점 자격 있잖아요. 학교 내신 공부할 때요. 특히나 부교제 공부할 때 부교제 공부할 때 이 단어 지랄 맞은 게 또 문제잖아. 해석도 해석이지만 부교제 공부할 때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어휘 공부가 되면 영어는 일단 절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학년에 맞는 걸로 공부한다. 그 다음에 어휘는 하루 30개씩 외우고 주 6개월은 하루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복습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면 반드시 영어 기본기 잡습니다. 근데 하나 더 남았죠. 어휘 되고 해석 능력 되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사례 기억나시죠? 제가 고1 때 죽어도 문장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단어만 열라 외웠던 거야. 그럼 점수가 안 나오지. 자 뭐냐 고2 기술을 분석해 보면요. 지문 하나당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 평균적으로 4개 나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길고 복잡하게 문장이 나올 때 문제가 뭐죠?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붐떠요. 어순대로 해석해야 돼요. 어순대로 해석하면 모의고사 점수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딩이 되니까 학교 내신 대비할 때요. 서수령 영작하시오. 단어만 열라 외운 애들이 영작이 왜 안 되죠? 순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영작이 박살나잖아요. 어순대로 해석한 학생은요. 습관적으로 글을 쓸 때 영작 문제가 나와도요. 어순대로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공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의미 파악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어디에서 어순대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서수령 영작을 할 때도 어순대로 글을 쓰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나뉘어지는데 좀 영어를 못한 학생과 좀 잘한 학생이 좀 나뉘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법의 명칭은 알아야 돼요. 기본 문법 공과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고차원적인 어떤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아 동명사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럴 때 쓰는 거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공부는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 묶어 읽기 특히나 중요하게 묶어 읽기 끊어 읽기 묶어 읽기예요. 영어는 수식어구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의 영작하시오가 수식어구를 묶어서 쓰지 않으니까 단어 배열로 끝나는 거예요. 이 연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 길어지는 게 후치 수식과 병렬 구조거든요. 길어지는 문장 연습을 해야 돼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그럼 뭐냐 이해도 똑같아요. 자기 학년에 맞는 걸로 공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고2 기출 문제 이걸로 자기가 채워해야 되고요. 딱 하나 이 목표만 잡으세요. 학원을 다니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던 공부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고요. 내 목표는 딱 하나 주 1회 모의고사 씹어 먹겠답니다. 문장 해석을 제가 이따가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요 주 1회문요. 문제는 28개지만 리딩이 장문독회가 있기 때문에 25문제거든요. 하루에 평균 4개 지문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꾸준하게 내가 4개 지문을 씹어 먹어야지 모의고사 4개 지문 자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거 빼고 자습으로 하루에 내가 4개 지문을 공부한다. 단어 수업 전에서 외우고 문장 해석 공부했다. 다 했어요? 더 이상 영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이게 목표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도 결국엔 모의고사 문장 해석도 고의 모의고사예요. 그럼 답이 뭐죠? 아 이거 공부라는 얘기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일 나오고 8개월 이후로 만점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제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고 1때 그렇게 박살이 난 다음에 아 난 단어는 외우고 있는데 점수가 왜 안 나오지? 해결책이 이거였어요. 왜 해석 공부 안 했냐 제대로. 하나만 공부하자. 근데 그때 세웠던 목표가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회를 씹어 먹겠다 합니다. 1년 내내. 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대비 때는 못하죠. 학교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는 빼고 제 목표가 정말로 일주일에 한 회 모의고사 씹어 먹기였어요. 그랬더니 60점 중반이 90 중반 나오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공백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죠. 정말로 이만큼만 공부하면 돼요.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약간 수정할 겁니다. 무조건 목표는요. 주 1회 모의고사를 내가 씹어 먹겠다 합니다. 자습으로. 고2 기출문제 주 1회 씹어 먹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보통 저희가 시켜봤더니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 1, 2등급은 뭐예요? 이거보다 적게 걸리겠죠. 적게 걸리죠? 근데 1회 모의고사 끝났습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영어 더 하지 마세요. 근데 거꾸로 해요. 근데 오늘 영어 질문 4개 안 했다고요? 잠 자는 안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분량 맞춰놓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5등급, 6등급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한 회 모의고사 씹어 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 더 걸린단 말이에요. 다시요.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되게 간단해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한 회 모의고사를 일주일 동안 씹어 먹는답니다. 단어 수어 정리해서 외우고 해석 공부했으면 끝난 겁니다. 믿어보세요. 제가 이걸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제 조카와 제 현장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옵니다. 자 오늘 캐스트 듣고 동기 받아서 공부하고 꼭 승리하는 고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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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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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